야야야야 좋아! 사이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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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사이먼 처음에 딱 분위기를 보다가 우리가 눈빛을 보다가 딱 한쪽으로 몰빵을 하자고 비영아 걱정하지마 그리고 내가 음악적인 얘기를 많이 할 거니까 음악적인 얘기를 접근해주면 굉장히 좋아해요 음악의 아버지 누구야? 음악의 아버지는 봐 어머니는 헨델, 삼촌이 현철이야 우리 댁으로 가야지 이모가 현미 야 기광아 너 저기 장기 있잖아? 이상한 거 시키면 안 들리는 척 네 자 빨리 내려가 고 고맙습니다 요 유민아 빨리 자 빨리 가 고맙습니다 걱정하지마 너는 이제 얼굴이 좋으니까 돼 걱정하지마 너는 웃는다 멀쩡하니까 어 진짜 야 근데 유민이 너무 아저씨 같다 유민이 너무 아저씨 같다 유민이 너무 아저씨 같다 아이돌이랑 형 얘기들이랑 머리 한번 쓸어 아니 유민이 왜 옷이 겨울이 있었어? 지광아 환희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네 소개해 네 저는 혹시 그룹 비스트 아세요? 네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1등 했어요 네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1등 했습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 그래 박수 한 번 주세요 박수 박수 아 요즘 떠오르는 3변입니다 네 좋아 좋아 그렇지 그렇지 분위기 만들어 유민이 너무 잘난 척 하면 안 된다 겸손하게 저는 아세요? 제가 NILG 멤버였던 네 그 노래 되게 좋아했어요 티파니에서 아 티파니에서 춤을 네 티파니 한 번 해줘 티파니 한 번 해줘 야 기회야 유민아 그 노래 되게 좋아했어요 네 전 유민이에요 그 애를 처음 본 건 여름이 끝나는 노력 늦은 오였어요 최대한 귀엽게 성진이 형 명훈이 형 못 올라가려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지만 두고 보세요 나는 그 애와 꼭 결혼할 거예요 하당 씨 왼쪽에 토하세요 토하세요 그래 그 애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토하세요 그냥 토하세요 노주현 선생님 닮았죠? 얘기 한 번 해 노주현 선생님 되게 닮으셨죠 노주현 선생님 아 한동안 저희 아빠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와 와 와 와 유민이가 오늘 야 드리면 좋다 근데 저희 아버님은 아니시고 같은 노가 쪽에 예 노가 할아버지 골드 네 제공아 일단 많이 웃어 미소 떼어 미소 떼어 좋아 일단 배고프시죠 뭐 드시겠어요 혹시 배고프지 않아요? 네 배 많이 고파요 너무 고파요 네 메뉴판부터 갖다 드려 메뉴판 저기 웨이터 네 메뉴판 좀 주세요 니가 직접 갖고 와 니가 직접 갖고 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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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즘 애들이 싹싹해서요 여자분 먼저 드려 아 요즘 애들이 정말 싹싹해서 네 기광이가 잘 움직이는데요? 박사 대개는 또 잘 지시를 안 해 1등하는 기념으로 제가 쏠게요 그래 1등한 기념으로 제가 쏘겠습니다 정말? 네 그럼요 박수 한 번 주세요 박수 한 번 주세요 네 이 친구가 정말로 괜찮은 친구예요 진짜 네 물 원샷 돼 물 원샷 돼 물 원샷 돼 물 원샷 돼 야 여자들이 안 봤는데 야 야 야 안 보잖아 멍청아 안 보잖아 안 보였는데 원샷 됐어 물 한 잔 더 시켜 물 한 잔 더 시켜 뭐 돈도 많이 벌었는데 색이요? 물 한 잔만 더 주세요 아니 이게 휴순이가 하는 거랑 제가 하는 거랑 틀리네 내가 하면 이상이 되는데 이게 괜찮으니까 이거 다 이해하네 음메수는 어떤 거 드시겠어요? 레모네이드 주세요 오렌지 주스 드시라고 그래 오렌지 주스가 좋은데 탄산은 몸에 안 좋다 그래 탄산은 몸에 안 좋아요 그럼 오렌지 주스 저는 콜라 주세요 저는 콜라 주세요 아니 근데 저는 콜라 주세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조크예요? 박수 한 번 주세요 그냥 박수 한 번 주세요? 유민아 이런 거에 말리지 말고 그냥 드립을 잘해 일단 두 분한테 뭐 하시는 건지 좀 정중히 물어봐 어떤 일 하세요? 두 분은 까먹었다 어떤 일? 네 저는 모델 일을 하다가 지금 놀고 있습니다 아 비숙이에요 네 학생 지금 3학년 바이올린과 전공하고 있어요 바네사메이 안에 오는 거 봐 바네사메이 바네사메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전자바이올린 그 정도 할 줄 아세요 물어봐 그 정도는 할 줄 아세요? 그 정도는 할 줄 아세요? 같은 거잖아 바이올린 선수라고 하시길래 네? 바이올린 선수요? 기왕아 퀴즈 내 음악에 아버지 누군지 아세요? 퀴즈 내 그래 그거 좋다시죠 그래 혹시 음악에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바 바 네 음악의 어머니는 헨델 어 그렇죠 오 음악의 삼촌은 누군지 아세요? 아버지 현철 현철 현철입니다 참 동생이 약간 좀 썰렁한 걸 좋아해요 네 그러신 거 같아요 저기 물에다가 레몬 좀 넣어주시겠어요? 좋아 느끼한 거 먹을 땐 미리 먹는 게 좋습니다 물에 레몬을 타면 약간 느끼한 맛이 좀 덜어져서 지금 레몬을 달라고 했어요 네 제가 이렇게 레몬을 하나씩 넣어드릴게요 이게 물에 좋아 그런 매너 좋아 그렇게 좋다고 아니 유민이는 저 종소기업자 사랑같아 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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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대로 불어 빨대로 불어 아니 네가 할 게 없어서 빨대로 불어 빨리 야 지현아 오늘 망가지는 거야 뭐야 어때요? 그 물 향이 되게 괜찮죠? 지현아 지현아 탄산 빼는 거예요 그래? 탄산 몸에 안 좋아서 탄산 빼는 거예요 그래? 탄산이 몸에 안 좋아서 탄산을 좀 빼는 중이에요 이해해주세요 저 이거 우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오해네요 그래? 진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아 네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하면 탄산이 빠진다고 해가지고 한 번 더 하세요 조금만 해드려 이제 물도 좀 어떻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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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트 빼고 마셔 파이트 빼고 응 이 맛이야 그래 응 콜라는 이 맛이야 아 콜라는 이 맛이야? 야 기강이가 말을 잘 듣네 어? 완전 틀려졌네 재훈이 형이랑은 참극이었나 봐 난 제일 궁금한 게 모델 일을 하셨으면 포즈가 제일 궁금해요 진짜 제일 자신 있는 포즈 저는 아이돌 때 무슨 사진을 제일 많이 찍었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오 야 유민이 와 예를 납치한다 웃기만 해 야 유민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야 쟤가 옛날에 내 아바타였어? 잘 안 웃었다 웃기만 해 웃기만 해 야 부모타다 일치월장했다 일치월장 한 번 보여주세요 진짜 나 궁금해 한쪽 다리를 이렇게 빼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좀 꺾고 허리를 이렇게 네 넣어주고 기강아 일어나서 스트레칭 가르쳐줘 스트레칭 빨리 일어나서 모델이니까 좋아 좋아 몸매 유지를 위해서 스트레칭이 되게 필요하신 거 아시죠? 미스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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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특히 목 같은 데는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 그렇지 좋아 좋아 그러다가 미스테리 댄스 그리고 좀 더 걸린다 하면은 약간 이렇게 이렇게 계속해 이렇게 목이 참 잘 돌려요 이거 잘못하시면 디스크 걸릴 거 같아 아 아니에요 이게 이민아 너도 한 번 목 돌려줘봐 몸이 상체가 조심을 두고 그래서 목만 이렇게 돌리면 되거든요 잘한다 야 화났어 내가 얘기했는데 형이 주워 먹으면 어떻게 그래 왜? 주워 먹어야 그래 거울 보면서 어깨를 조심을 두고 이렇게 돌리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빼면 되냐? 한번 해봐요 아니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해, 네 거 아냐 잘하시네요 네가 푸거잖아! 귀가 흙은 밀린다 밀리고 있어요 지금 밀려서 확 돌아갔다니까 초반에 좋아하는 뭐 음악? 어떤 스타일을 좋아해요? 저는 흑인 음악을 좋아해요 아 흑인 음악? 오 어셔 어셔도 좋아하고요, 브라이언 밴드 아 브라이언 기가 오 시원해, 빨리 브라이언 밴드 빨리 일어나서 합쳐줘서 해봐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서 막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해 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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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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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재원 씨랑 저랑 동갑이네요 연결구리 만들어 연결구리 만들어 재원 씨랑 저랑 동갑인 거 아세요? 네 들었어요 말 놔요 그래, 말 놓자 그래 말 놔요 네 진짜라 그래 그럼 이제 우리 말 놨으니까 사귀는 거예요 약속해 줘 그래 빨리 야 빨리 해 그럼 이제 말 놨으니까 우리 사귀는 거예요 약속해 줘 시작 말 안 듣는다 웃지마 웃지마 눈을 크게 떠 빨리 고민해 절대 웃으면 안 돼 노래별로 약속해 줘 우리 말 놨으니까 우리 사귀는 거예요 약속해 줘 약속해 줘 앉으세요 앉으세요 참 귀엽네요 그리고 코믹 댄스 하나, 코믹 댄스 코믹 댄스 아휴 아휴 진짜 덥다 아휴 너무 기뻐해 그래 너무 기뻐해 너무 기뻐해 너무 기뻐해 약속해 줘 규 약속해 줘 약속해 줘 요즘 스페인이 많으신가 봐요 유민아 너도 같이 쳐 줘 그냥 약속해 줘 약속해 줘 약속해 줘 약속해 규 약속해 줘 아 박수 한 번 주세요 박수 박수 한 번 주세요 아 오늘 규이 분위기가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리를 바꿀까? 약간 클로스에서 얘기하는 게 좀 그러니까 어 그래 앉다가 의자를 뒤로 빼고 그렇지 좋아 맞아 뭐야 뭐야 웃으셨어요? 우리 사귀는 거죠? 약속해 줘 아 웃으셨어요? 그러면 저희 사귀는 거죠 약속해 줘 약속해 줘 앉으세요 앉으세요 일단 원래 이렇게 기광이가 정말 이렇게 오버하고 장난 이렇게 안 치는 사람인데 정말 재훈 씨를 좋아하시나 봐요 어 정말 깜짝 놀랬네 기광이 얘기 좀 들어줘 기광이 뭐 할 말 없니? 얘기해 봐 안 들리나 봐 박수 안 들려 안 들린대 안 들린대 형 기광이한테 유민이 좀 올라오는 거지 기광아 유민이 올라오라고 그래 위로 죄송한데 2층으로 화장실 좀 다녀오세요 2층? 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네 너는 무조건 유민이 형을 칭찬을 해줘 칭찬을 아주 좋은 형이라 그러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열심히 사는 형이라 그래 유민이 형 진짜 한 푼 두 푼 모아서 열심히 사시는 형이세요 네 빚도 좀 있는데 곧 갚을 거라 그래 빚도 좀 있는데 곧 갚으실 거고 정말 좋으신 형이세요 진짜로 반응이 안 좋아 반응이 안 좋아 반응이 안 좋아 지금 아 어떡해 분위기 누나라고 불러도 되나요? 물어봐 누나라고 불러도 되나요? 아니면 누이 누이가 나요 누나가 나요? 누이가 나요 누나가 나요? 물어봐 누이 괜찮다 누이 누이가 나요 누나가 나요? 아니면 누님 여보 아니면 여보 자기 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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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새오 여보 새오 좀 그겠어요 웃어 저 원래 이런 놈 아니거든요 아 네 제가 원래 이런 놈이 아닌데 누가 절 조정하고 있는 거야 말도 안 돼 진짜 아니 기가야 갑자기 왜 마음이 저렇게 바뀐 거야 진짜 완전 말도 안 돼 이미 되돌리긴 늦었어 진짜 기라이도 안 올 거 같다 내가 봤을 때 얼음처럼 아주 싸늘해졌어 먹고살기 참 힘들죠 너무 힘들다고 너무 힘들다고 너무 힘들어요 그럴 거 같아요 그럴 거 같아요 네가 일어나서 잘하고 있어 썰어가지고 샐러드면 조금씩 덜어드려 제가 썰어 드릴게요 제가 썰어 드릴게요 네 보통 가져가서 가져가서 쓸어주세요 저게 뭐야 아 그거네 그거는 미국식이고 저는 유럽식이라고 그래 그건 미국식이고요 유럽식이 저는 이렇게 직접 와서 썹니다 그게 매너죠 네 조금만 썰어 드세요 맛보시라고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네 제가 먹을 수 있는데 아 그래요? 성희를 봐서 성희를 봐서 한 번만 맛만 보죠 잠깐 어디에다 계속 먹었어 아 그러네 감사합니다 하나 드세요 제가 썰어 드릴게요 그래 그래 주신다면 먹겠습니다 이거 왜 너무 불레 어 쳐다본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네 네 생유베리 감사 그래 생유베리 감사 생유베리 감사 앤 버디 캔 버디 캔 버디 캔 이스고노 비오가이 이스고노 비오가이 이스고노 비오가이 이스고노 비오가이 이스고노 비오가이 갔다 올게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오늘 진짜 멀쩡하게 어 멀쩡해 나는 멀쩡해 알았어 럭셔리하고 책임식게 그래 유민아 화이팅 야 먹는 것들 줄여 먹어 예 야 너 많이 먹지 마 저도 오랜만에 아주 홀가분한 자리네요 그래 네 저도 아줌마 아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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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홀가분한 자리비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너무 오랫동안 자리비였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자리비였죠? 바쁘신데 아 죄송해요 아 이게 원래 좀 인생을 좀 바쁘게 사는 게 형 요새 일도 없잖아요 형 요새 일 없잖아요 하하하 맞아요 일 없어요 맞아요 요즘 일 없지 하하하하 제가 너무 오랫동안 자리비였나봐요 흐름을 못 잡겠네요 아 제가 진짜 오랫동안 자리비였나봐요 흐름을 모르겠네 흐름 없었어요 흐름 없었어요 흐름 없었어요? 계속 먹방 있었어요 아 먹방 있었어요? 기광이가 재밌게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뭐 기광이가 재밌게 해주지 않았어요? 아 썰렁하게 아 아 저랑 말 놓기로 했잖아요 저랑 말 놓기로 했잖아요 네? 이거요? 아 맞다 너 어디 사니 물어봐 너 어디 사니? 너 어디 살아? 흐흫 유나는 집이 어디야? 유나는 집이 어디야? ầ 맞놀아도 저 사람 아니네 오락할 것 같다 괜찮은 얘기예요 혼자 앉아 얘기야 기간이 돈은 안 되겠다 일단 지향씨한테 연아는 몇 살까지 가능하세요? 물어봐 그리고 약속해달라고 그래 지향씨 혹시 연아는 몇 살까지 괜찮으세요? 저는 위로 아래로 12살 다 괜찮아요 정말로? 그러면 우리 사귀는 건가요? 약속해줘 그러면 저희 사귀는 건가요? 일어나야 일어나 약속해 진지하지 하지 있으면 안 돼 네가 표정이 리얼이어야 돼 되게 바람풍기 스타일이신가 봐요 완전 비호감 됐어 기강이에요? 기강이 표정 보세요 기강이가 진짜 아이돌이 비호감이 됐어 진짜 표정 봐봐 지난주랑 완전히 명시하게 되고 있어 기강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생일이 어떻게 돼요? 10월이요 10월? 10월 며칠? 1일이요 10월 1일? 그럼 몇 년 동안 태어났어요? 85년 동안 기강이가 점점 휴시미처럼 된다 먹을 것도 많이 먹고 야 너 왜냐면은 심리적으로 불안하단 말이야 지금 그치? 페이스가 말리잖아요? 그 물이랑 이런 먹는 게 많이 들어가 많이 땡기나 보다 어떤 남자가 정말 좋으신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 두 분은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남자를 진짜 좋아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저를 많이 좋아해 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 무조건 네 저도 그런 거 같아요 진짜 사람이 사랑을 줄 줄 알아야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어우 지금 시키지 않는데 왜 이렇게 잘하냐 이 형 오늘 배운 거에 비해서 너무 어려운 일 많이 쓴다 그래 이 형이 오늘 말이 참 많아요 왜? 아 그게 아니라 난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 주는 만큼 또 나도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형 여자친구 있잖아요 형 여자친구 있잖아요 내가 무슨 여자친구가 있어? 여자친구 있잖아요 왜 그래? 다섯 살 연세기 여자친구 있잖아요 아니 그게 언제 쪽인데 야 그거 언제 쪽이겠구네 아 진짜 미안합니다 아니 너 농담이 아 농담이에요 아 네 네 어린 친구가 저는 어디로 보내려고 네 그럼 제가 뭐가 돼요? 그럼 제가 뭐가 돼요? 응? 그럼 제가 뭐가 돼요? 응? 근데 형인데 너무 동생한테 약한 모습 보여주시는 거 같아요 그러면 동생이 자꾸 그런 기어가 오르잖아요 형이 이겨서 뭐 하겠어요 모레방 가실래요? 모레방 가실래요? 망했어 망했어 모레방 가실래요? 저는 어디로 보내려고 망했어 망했어 제가 쏠게요 그래 제가 쏩니다 슥 쏠게요 다시 네 네 유광이도 오늘은 로저야 나 보니까 이 아바카가 주인이 중에 주인이 주인을 잘 만나야 돼 결론은 그거야 그런 거 같아요 자 이제 유민아 정리해야 돼 이제 복권 꺼내놓고 시작하는 거야 복권을 왜?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쟤는 너무 정신지해 제가 오늘 이 복권을 하나 두 개를 똑같은 번호로 두 개를 구입을 했어요 유광이 많이 먹네 구입은 했는데 이게 만약에 당첨이 안 되면 지현 씨 제가 이 당첨급만큼 열정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첨 안 됩니다 그래요 아쉽네요 네? 주장님 두 바퀴잖아요 빨리 들지 마세요 훅 갑니다 토요일까지 봐야 되겠네요 네 제가 지금 반응 하나도 없어요 씁쓸하다 씁쓸해 기완이 씁쓸하다 어떻게 우연 속에서 인연이 오는 게 아닐까요? 우연이 인연이 되고 인연이 사랑이 되고 사랑이 영원하도록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 좀 봐 얼굴에 미가 스테이 지하철 가능성이 있어 진작에 파랗파랗 했거든 아무튼 오늘 되게 안 좋은 모습 되게 너저분하고 오버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사실 은간 이기광이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탁재원 이번주에 박명수 구강이가 보니까 주인공이 없네 잠시 후에 저희 비스트 사인시디도 드리면서 꼭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 나누죠 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좋다 유민아 넌 잘했어 위너야 오케이 자 야 결과가 궁금하다 야 둘 야 우리 승자 야 너 진짜 인출월장 했다 야 야 야 기광이 너 내 말 안 듣더니 명수말 잘 듣는다 모르겠어 어쨌든 결과를 한번 보자고 기광아 시선은 별로 안 좋았지 너에 대한 시선은 근데 오늘 결과가 진짜 궁금하다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을 것 같아 벌칙이야 어떻게 될지 몰라 아니야 우리 승냐 우리 승류가 우리 승류야 우리 승류에 대해 우리 승류에 대해 어떻게 되나요 만나요 우리 승류에 대해